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자리가 서귀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이 호텔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인공폭포에 스테인리스의 큰 물방울들이 더해져 물의 축제라는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숲을 걸으며 사람과 문화, 자연 그리고 예술 작품과 만나는 유토피아에서 소통의 장소를 만들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폭포를 무대삼아 물놀이도 즐기며 서로 간의 소통을 배워나가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꿈을 실은 물방울들이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이 폭포를 지나면 아담한 새끼전 공원 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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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